유성기업 3,600원에 30%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성기업 3,600원이면 지금 3,520원이기 때문에 약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유성기업은 계속 보유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자체가 어저께 좀 약간 급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셨거나 아니면 한 달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진입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혹은 농기계나 기계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업체가 애플카 소식 등으로 인해서 협력 관계 소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때 동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애플카와 관련해서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왔거든요. 조정을 나아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저께는 오히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진입 라인에 대비해서 자동차 어쨌든 산업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 업체 혹은 자동차 산업 자체에서는 약간은 부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좀 짧게 설정을 하시고 3,400원 부근으로 좀 오히려 짧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로 여기 지지가 되고 단기 반등을 보였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셨을 경우에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크게 높게 잡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짧게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걸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절가는 3,400원으로 잡으시고 짧게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 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681님께서 13만 3천원에 젠핵신 44%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상승 중인데 더 오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13만 3천원이면 정말 오래전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올 한해 들어서 계속해서 내리받기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한 5%가량 올라가고 있고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글로벌 백신 임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요즘 또 코로나 관련 주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 젠핵신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 다시 한 번 상승이 가능할까요? 정말 14만원까지 단기 상승으로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대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섹터 전반 강세를 보여왔지만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4차 대유행이라는 조짐을 보이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다시금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혹은 변이 바이러스 임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관점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거의 한 2개월, 3개월 가량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거의 매물을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나오면 충분히 14만원까지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 자체가 12만원에서 11만8천원, 12만원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2차적인 저항대 부근이 14만원까지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단기적인 12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금 횡보라인에서 지지를 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14만원이란 단가로 가지고 가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반등을 보올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2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돌파를 한다면 14만원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오랜 기간 갖고 있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도 잘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냉신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830님께서 수고하십니다. 한양 ENG 17,250원의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17,250원이며 지금 수익을 꽤 내고 있으십니다. 2만 700원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한양 ENG는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산업 테마로도 분류가 되면서 올해 초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초고순도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라서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오늘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항 때 22만 원 단기적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가 17,000원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셔도 충분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2만 2천 원까지 좀 길게 잡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E&G는 2만 2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내고 기분 좋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9181님께서 단할 봐주실 수 있으세요? 8,800원의 20%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800원 지금 주가가 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할은 또 한때 많이 올랐고 또 주목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단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쿠팡에서 결제하는 업체에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로서 올해 초에 2월 달에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했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코인과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도 시장에서 부각하면서 코인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또 코인에 대한 규제나 또 이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적인 우려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 전략을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설정하시면 7,500원 이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 이 7,500원이 좀 지지가 된다면 9,000원까지, 9,000원 반등 시에 차익 실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 라인대가 중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시고 지지를 해준다면 9,000원까지 보시고 차익 실현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할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자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78님께서요. 라온시큐어 4,763원에 5% 하락하고 있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라온시큐어 지금 4,635원이기 때문에 약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라온시큐어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라온시큐어는 아무래도 보안 관련 업체입니다. 보안 관련 업체이다 보니까 코인과 관련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강세를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세라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가 4,700원, 760원이면 충분히 높지 않은 가격 선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염두하시고 진행을 보여야 되는데요. 4,500원으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다시금 반등세 혹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가격 전략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모스님께서 제 칭찬을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바코 1만 4,500원의 5%입니다. 오랜 시간 보유 중인데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1만 4,500원, 지금 주가가 12,950원입니다. 좀 지지부진하네요, 이 종목 요즘. 아바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강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11,000원, 12,000원 사이에서 12,000원 이 부근에서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큰 손실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단기적인 반등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기다렸다가 수익 시 충분히 수익 실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손절하거나 추미하기보다는 그대로 그냥 쭉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루몽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정진 대표님. 활기찬 화요일 오후입니다. 엘즈 유플러스 12,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 2%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12,950원 지나가고 있고 유플러스 그래도 한 11,000원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플러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대표적으로 SKT나 KT나 유플러스나 통신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게 바로 통신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에 크게 영향 게이치 않고 통신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은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1년 가까이 굉장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5G에 대한 투자 확대도 지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입자는 많아졌고 망 이용에 따라서 4G와 5G를 같이 이용하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부터는 다시금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5G망 자체적으로 구축을 인프라 확대를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4,000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악재나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올 한해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14,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주들 워낙에 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니만큼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14,000원 우선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218님께서 LNF 7만 6,3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7만 6,300원이면 매수 단가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9만 5,400원까지 주가 올라왔고 양극재에 있어서는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NF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LNF 같은 경우에는 양식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LG하고 SK하고 배터리 싸움에서 지난 주말에 긍정적으로 합의를 받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SK이너베이션에 아무래도 1조 6,000원 가량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7만 6,000원이면 굉장히 수익 중 부근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7만 6,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신고가 랠리를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에 악재가 좀 남아있다고 하면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SK, 삼성, LG 등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거기에도 납품을 하는 이러한 소재 업체들도 충분히 영향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에 오히려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도 전략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38님께서요. GS건설 매수가는 2만 9,600원, 비중은 50%.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중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만 9,600원이면 정말 오래전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 말쯤에 매수를 한 이후로 지금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고 거의 지금 2배 정도, 2배 안 되게 2배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쯤에서 좀 팔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니까 더 가져가볼까? 당연히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네, 아무래도 건설 업종 자체가 올해 굉장히 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확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건설업 충분히 호조와 지속될 것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수혜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좋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기다려야 되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5만원에서 5만5천원 사이까지는 바라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장세지만 충분히 건설업 자체가 올해도 기대가 되는 만큼 충분히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보셔도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이미 중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5만원 초 중반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카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3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가볼게요. 6297님께서 포스코 엠텍 매수가를 11,000원 10%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유한 이후로 매수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포스코 엠텍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강 포장업이랑 그 다음에 부자재 이런 거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1,000원에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던 지난달 초에 진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 소금 리튬에 대해서 엄청난 3,0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가치가 무려 35조나 된다라는 시장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소문이나 혹은 이 기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리 현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야금야금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철강석이나 철강원재료 이러한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지금 8,000원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 추가적인 하락의 경우에는 매수가 높다 보니까 손실이 더 눈동이처럼 커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7,950원 이렇게 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8,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다시금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에 있을 때 평균 매수가를 낮춰놔야 단기 반등이 있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오르더라도 크게 리스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8,000원 선 초반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이하 7,950원 이탈되면 바로 비중을 줄이시면서 손절하셔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을 보일 때 오히려 비중 축소하면서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선 7,9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만약에 8,000원 초반대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8,052님께서 안녕하세요. 흥국 F&B 5,300원의 비중은 1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5,300원이면 지금 4,620원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있으십니다. 흥국 F&B는 마켓컬리 관련주, 쿠팡 관련주 음식요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 상승을 낼 일이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을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쿠팡이랑 마켓컬리당 이렇게 좀 신선식품 재료를 원자재를 공급하고 납품하는 업체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쿠팡이 2월 달에 미국 증시 상장하면서 강력하게 좀 수혜주다라고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쿠팡 상장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다시 매물이 나왔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켓컬리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도 미국 증시에 상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시강에서 부각이 되면서 동사 또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3개월 만에 무려 2배 이상, 3배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3,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가 아직 확정되거나 상장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은 굉장히 높은 고점이 있습니다. 5,300원이면 정말 대응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손절 대응하는 것도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5,000원이었으면 오히려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잠시 애매하게 라인을 설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 5,0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차라리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법,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지금 4,4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는 입대하지 마시고 3,500원에 차라리 3,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하시는 게 보다 낫다. 대응하기 훨씬 더 유용하다.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4,400원에 이탈한다면 3,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온다면 오히려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7.368님께서 SFA 반도체 8,400원에 7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인데 역시나 좀 요즘은 지지부진합니다. 매수가랑 지금 구간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SFA 반도체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로서도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로서도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면서 지난번 애플카, 이러한 관련해서 혹은 LG랑 마그나랑 협력, 합작사 만든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때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다,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협상 결렬 소식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당분간 6개월가량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거의 한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반등세가 좀 잠시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00원이 오히려 매수가다 하시면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수익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목표가를 좀 설정하고 수익실현하겠다 하면 9,000원에서 9,300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차익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7,500원이 좀 이탈이 된다 싶으면 추가 약세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손절가를 딱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